네에 예! 이번에 여러분이 할2도 미션은 바로 도전! 한음절 릴레이송입니다 그게 뭐예요? 도전 한음절 릴레이송? 한 개자씩 부르는 거 아니야? 한 음절씩 릴레이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음절이면 이제 하나예요 버려진 날 찾은 넌 구원인걸까 버까지가 한 음절이에요 버려진 날 찾은 넌 구원인걸까 어렵겠다 이런 거네요 맞아요 멤버들이 한 음절씩 이어 불러서 후렴구를 완창하면 성공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방금처럼 머리에 뿌리 쏟으면 버려진 날 찾은 넌 구원인걸까 이렇게 순서대로 가요 머리에 뿌리 쏟아요 머리에 뿌리 쏟아 머리에 뿌리 쏟아 머리에 뿌리 쏟아 머리에 뿌리 쏟아 30분 후 제한시간 동안 3곡의 노래에 도전할 수 있고요 3곡 모두 성공하시면 포도할 스티커 5장을 드립니다 와 야 이거 금방 모으겠다 이렇게 10장 어떤가요? 좀 천천히 해야 돼 좀 천천히 해야 돼 이러다 또 여름 오기 전에 갈 수 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도전곡을 뽑기로 뽑아볼까요? 불안하네 아 도전곡이 또 있어 다 저희 노래예요? 아니요 타 가수분들 노래도 섞여있어요 오 맨 아니 우리 노래 너무 어려워 좀 느린 거 고래 범규가 뽑아보대 범규가 뽑아보대 제가 뽑아도 돼요? 불안하군요 스탑 해주세요 멤버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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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후회 없죠 다들? 네네 안 좋은 게 남아요 엉마할 거예요 우리 케덴 독 가슴 것만 붙지 말자 아 나 이거 몰라 나 이거 잘 몰라 이 차라리다 이 노래를 안다고? 이 노래를 안다고? 찬인안 어 이거 쉽겠네 나를 위로 가지는 마 어 쉽겠다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순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해요 네 근데 나 이 노래를 잘 모르는데 손님들어 갑시다 이거 중요합니까? 이 노래를 몰라? 잘 몰라요 자 하겠습니다 부르기 전에 도전이라고 외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그럼 지금부터 30분 시작하겠습니다 던져 박아 훅 바보야 뭐야 두 글자 되잖아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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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도전 5글자마다로 생각을 하면 쉬워요 이거를 노래를 잘 몰라 야, 그 다음 가사를 미리 보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가사까지 보여주면 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준비 다시 하나, 둘, 셋, 도전 아, 왜? 내가 틀렸어? 내가 틀렸어? 내가 틀렸어? 내가 틀린 거야? 너를 위해 이렇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둘, 셋 한인한 여자란 나를 아, 이거 뭐 나가면 타면 됐어 자, 포즈아이 다섯 개 포기할까, 여기 잠깐만, 첫 수만 넣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절주 시작 한인한 여자란 나를 욕하지는 마 오케이, 여기까지 해보자 다음 가슴 때 여기까지 해보고 정말 내가 멤버들 너무 귀엽고 사랑하고 싶은데 가끔 이럴 때 너무 귀여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30분에만 듣겠다 고! 30분 안에 세 개를 해야 돼요 아 세 개를 하는 거예요? 자촌 자촌 엘린탑 이 쯤은 뭐 내 사는 너는 내 하하하이 야 왜 그래 여기 안에 야 진짜 거의 다 왔다 진짜 한 번만 잠속의 발전을 해보고 근데 이거 오늘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다 싸비 다 둘이 가서 모른데 형님아 우리 채워야 돼 한글 읽으면 돼 형 채워야 돼 나도 몰라 뜰 맞추니 너 봐 그냥 좋아해 아니 나도 몰라 윤준이 형 한강 안 보낼 거야? 그래 야 빨리 하자 야 빨리 하자 겨울에 보내야지 줄 때 고자 풀려야 돼 말아야 돼 자 잔인하여라 이쯤은 뭐 내 사랑 너 자 으이 으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바로 할까 야 괜찮아 왜 이리 못해 하나 둘 셋 도전 오케이 이제는 너 내 사랑을 너는 내 안에 있어 잃지 않을 거야 슬픈 흥하기까지 영원히 야 야 야 어렵다 끝난 거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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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이거 한 두 번만에 성공했어야 돼 잠시만 이거 바로 뽑아야 될 거 같아 야 야 바로 야 시간이 없길게 캐젠도 이런 것만 아니면 돼 아이 이것만 맞추는 게 아니야 세 개를 해야 돼 네 두 개 30평만 해 지금 몇 분이냈어 오 괜찮다 너를 기다려 괜찮다 야 야 벌수가 아니라 괜찮다 야 야 야 런웜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사비니까 어차피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단 도전 도전 이거 쉬우니까 우리 노랜데 내 영원히 되죠 내 영원히 되죠 이게 빨라야 돼 내 영원히 되죠 내 영원히 되죠 왜 힘들여 하나 이 하나 하나 내 영원히 되죠 내 둘 이름이지 죄송합니다 다시 우와 내 영원히 되죠 내일 불러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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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원히 되죠 아니면 정하죠 내 영원히 되죠 내 이름 불러줘 이렇게 이거 정의 원래 그건데 원래 그거야 미안한데 속 안 좋아 다 속으로 가사 생각하고 있고 멤버들 보고 하자 그래 일단 해봅시다 도전해봐야 할 것 같아 하나 둘 셋 도전 내 영원히 되죠 내 이름 불러 아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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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희 다 가사 아니까 저희끼리 보고 하면 돼 맞아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가사 아니까 어차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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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말해 줘야 야 이거 너무 어려워 원아 스테이 잠시만요 포도알 하나 희생해서 바꿀게 이거 안돼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한 번만 해봐 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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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해봐 한 번 해보기만 해봐 해보기만 해봐 그럼 우리 한 개 너무 아까워 해보고 아니 다섯 개를 얻을 수 있어요 한 개를 희생해 잠깐만 정은 지금 포도 땅이 중요하지 않아 형은 이걸 하고 말 거야 해보고 가망이 없으면 바꾸잖아 오케이 지금 해보고 딱 세 번 트라이 해보고 오케이 오케이 안 되면은 그냥 오케이 하나 둘 셋 도전 세상의 끝에서 Forever Together Run away Baby 대답해 정말 예스 아니 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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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포도를 버릴 수도 없어 포도를 버릴 수도 없어 포도를 버릴 수도 없어 멤버들 그래서 막 박자 상관없죠 어 그런 규칙 없었으니까 박자 무시하고 그게 그래 그러니까 포도 팔았는데 이거 실패하면 그냥 너냐 형 저희가 지금 봐봐요 막 포에버 투게 이런데 약간 사람이 좀 편해진단 말이야 그냥 포에버 투게 나오고 내 곁에 박자 무시하고 안 해버려 그냥 박자 무시하고 박자 무시하고 해 텔레비전 하나 둘 셋 조작 무시 MR 듣지 마요 그냥 새끼리 해요 하나 둘 셋 도전 Run away Baby 개 답 해 해 조작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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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Cond ה 워 원 여기 해 첨부 express 심해요. 아, 아, 저거 다 바꿀래요? 아, 뭐 일래?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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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선배님들 지원 있었죠. 오케이, 고고고고! 바로 고고! 10분 10분 10분! 몇 번에 마시는 거야, 잠깐만. 마셔 마셔. 더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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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술잔에 다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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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술잔에 도전 도전. 1, 2, 3, 도전! 티저 tack에 타 Nicholas 전 condemned 보셨나요? 이거 외우자. 잠깐만, 다야?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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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술잔에 자, 보컬님, 보컬 그것만 shooter. 마셔 다 하면 어떡해. 해보자, 1, 2, 3. 준비할게요! 셔 하이 6, 7, 8 다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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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도전! 도전할게요 그냥 해요 그냥 해요 어색 나 봤을 때 글렀어 다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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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언제 남아시노? 이 게임 포기해도 되나요? 포도알 스티커 하나 빼고 체인지 하실래요?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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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포도알이 하나밖에 없는데 받는 걸 세 개로 바꾼다고요? 받는 걸 세 개로 바꾼다고요? 그래 얻기라도 하자 여러분 찬스도 뽑으실 수 있어요 어 찬스요? 왜 왜 이제 발표하시죠? 아까 저기 거 할 때 지금 저희 15분밖에 안 넘으시네요 그럼 지금 뽑으실래요? 네 확연하죠 시간 연장 이런 거 할 수도 있겠다 차라리 시간 연장 자 열어볼게 아 이거 저희 다시 뽑은 편지 야 이거 저희 눈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카메라에 보여줘 카메라에 자 솔레이트 치겠습니다 약간 선배님 찬스 이용인 거 뭘 뽑은 거 아니요 꽝 다음 기회에 야 우리 눈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저 하나 더 뽑았거든요? 이거 펼쳐볼게요 네 어 이거 괜찮나? 어 이거 괜찮나? 선배님인데 필 땀 눈물 근데 막 소리 꺽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끊는 거 하지마 잠깐만 통장도 다 해 아니 애초에 지금 애초에 아가 한음절이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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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런 거 아니야? 원해 많이 많이 아 이거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바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투자 둘 셋 넷 남 물 내 자 가 음 숨 을 탑 을 탑 뭐야 둘이 바뀌어 너랑 왜 잘을 해? 형이 너무 느끼어 하랬잖아요 집중하면 할 수 있어 오케이 도전 이거 할 수 있어 정말 우리 멤버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거예요 몇 분 남았죠? 이거 할 수 있어 10분 뛰어 그냥 폭포기 할까요? 그냥 이미 글었으니까 편한 마음을 봐 편한 마음을 봐 도전 가 가 가 가 가 원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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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죠? 감 잡았죠? 못 잡았어 오케이 도전 많이 도전 도전 할 수 있어 집중만 하면 돼 도전 야 집중하자 집중하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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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세요 나 마이킹 올리고 있어 누르크 했더라 오케이 여기서 하면 되길 거야 넷 빗다 빗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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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너는 주의기 붙일 없어 하나 둘 셋 도전 우리끼리 더 잘 봐야 돼 오케이 준비 좀 붙어봐 형한테 넷 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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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 얘들아 오케이 지혜 씨 멘탈이 날 때 됐거든 한 번만 이거 한 번 한 번 집중하고 집중 집중 도전 도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연습형 아이돌인지 보여주지 하나 둘 셋 도전 내 피 땀 눈물 내 마 지 막 승해 다 오 마이 땀 가 도전 하나 둘 셋 도전 여러분 반타깍지만 30분이 지났어요 포도알 두 개라도 걸고 계속하시겠어요 근데 그럼 저희 빗지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원래 5개 걸려있었잖아요 그걸 두 개만 하겠다고요 야 두 개라도 두 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근데 난 이 곡은 자신이 없다 아니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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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줄 시간이 없어 바로 도전해 아니 알겠습니다 다른 걸 먼저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야 그래 그 지켜라도 얻자 두 개라도 얻자 아 제발 도전 됐어 오늘 녹화 끝내지마 오케이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빨리 오고 와아 와아 원해 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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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야 미쳤다 와 한국전 다음 곡 다음 곡 누가 뽑아주세요 제가 뽑을게요 제발 이런 곡 안 걸렸으면 좋겠다 제발 영어가 없어야 돼요 어 야 이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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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쉽다 아 이거 쉽다 아 이거 쉽다 연애 매우 산다 근데 저 이거 잘 몰라요 저 이거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한번 해봐요 우리 나 이 는 숫 마 은 진 가 먼저 불러주세요 한번 어떤 노래든지 이제는 더 이상 슬프면 야 이거 나 박탑 모르겠다 야 야 야 이렇게 하자 어차피 은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글자 맞추는 게임이니까 자 자기 글자가 파란색이 색칠되고 있다 네 그럼 말하자 색칠대는 말하자 이거 곡이 느리니까 맞아요 이거 포기할 수가 없는 얘기에서 그나마 제일 쉬운 거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노래 잘 모르거든요 색칠대면 말할게요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야 이건 노래 모일 거야 그냥 안 편하게 계속 도전하자 예 자 이제는 더 이상 슬픔 이 은 안녕 왕 다 갈 피스 결혼샷에 가스민 씨 찬스 수업 되나요? 포도알 두 개 남았죠? 하나 걸고 하실래요? 와 진짜 거절털이다 야 할 수 있다 야 할 수 있어 야 할 수 있어 잠시만 찬스에 뭐가 있죠? 일단 먼저 속도 조절이 있고요 어 속? 속도 조절이요? 속도 조절? 속도 조절했는데 두 배 되면 어떡해요? 꼭 체인지도 있고요 그냥 하자 그냥 하자 야 야 어디 가도 어디 가도 야 왜 그래 왜 그래 야 근데 여기서 속도 조절이 바로 아니에요 이거 뽑아야 속도 조절이 나오면 바로 끝낼 수 있으니까 야 야 야 한 번 더 해보고 하자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고 희망이 보인다 슬픔이면 거기만 잘 넘어가면 돼 그냥 한 번만 넘어가면 돼 야 그냥 박재생 하지 마 보입니다 바로 이거 한 번 더 해보자 오케이 가슴이 뒤로 가면 돼 이 는 더 이 아니 친구야 친구야 음을 맞추지 말고 글자를 맞추라고 너무 심각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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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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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얼굴 봐 아이고 잘 할 수 있지? 하나 둘 셋 도전 내가 보면 뽑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뽑는 게 낫다니까 왜 이렇게 자 다들 모여요 모여 이러면 될 거야 진짜 이게 가까이서 보면 달라 아이고야 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도전 목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수빈이 목소리를 듣고 내가 바로 들어가니까 오케이 흰 흰 흰 흰 흰 흰 흰 이요 한 형 왔다 갓 흰 형 형 쓸 맞네요 그치 아 그렇네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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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가 여기에서 느리게가 나와야지 좋은 건데 다음 곡 나오면 바꾸기 나오면 바꿔요 우리 그래 다음 곡 나오면 와 드디어 드디어 좋아 좋아 속도 조절 아 진짜 한 개라도 없다 우리 와 진짜 진작에 이랬어야 돼 하나 하나 이게 몇 배속이에요? 두 배 정도 느리게 할 수 있나요? 0.8배속으로 틀어드립니다 오케이 좋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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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너무 쉽게 보셨는데요? 하나 둘 셋 도전 얼마나 느린 거야? 하나 하나 숫 가슴 이 뒤로 가면 해 물 은 왜 이리 못해 누가 틀렸냐? 너무 늘어진다 가능성은 뭐야? 당연히 가능성은 뭐야? 아니 그거 늦지 말라니까? 음마수 줘 음마수 줘 그냥 앞서 치고 나와 너무 치고 나갔는데요? 너무 과했다 너무 치고 나갔어요 진정 진정 하나 둘 셋 도전 아모르파티 80% 느리게 해 그래 80% 느리게 했다 두 번 해보고 두 번 하나 안 들어갈 수 깔끔하게 뽑아서 하나 둘 셋 도전 눈물은 이결이 거품일 뿐이야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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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려지 않아 아 모를 다가 아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눈물 난다 와 진짜 자 그럼 포도 하나 드릴게요 아무나 붙여 아무나 붙여 휴닝 휴닝이야 제 걸로 시작했으니 제 걸로 붙일게요 총 2개야 총 2개야 그냥 이게 어디야 아 진짜 우리 너무 못한다 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두둑 해야지 해야지 두둑 해야지 자 다음 라운드 넘어갈게요 두둑 자 이번 투 두 미션은요 바로 배속 댄스 마스터입니다 아 쉽지 쉽죠 쉽죠 몇 배속까지 나오죠 이 배속부터 0.5 배속까지 섞여 있어요 아 맞다 같다 쉽지 쉽지 여러분의 노래를 다양한 배속을 섞어서 재생해 드릴 건데요 실수 없이 마무리하면 성공입니다 당연하죠 네 오케이 한국이 아닌 거죠 저희 이거 아마 바로 끝날 거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도토리 30개 걸고 하죠 도토리? 아 도토리 아닌가 포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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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되셨으면 고전 외치며 시작할게요 도토리 수고하셨습니다 도토리 수고하셨습니다 공명만 얘기해 주시면 빵짜리 잡겠습니다 춤 같은 건 안 되죠 이게 더 쉽다 솔직히 좀 더 들어가주세요 나는 블루어린지 나오면 노래를 틀릴 거 같긴 한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넓게 가져가자 우리 글로벌 슈키야 그만해 여기까지 해 여기까지 나는 춤출게 춤출게 뭐야 잠시만 뭐야 뭐야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진짜 진짜 너무들 너무들 하시네 진짜 너무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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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에이 에이 이를 에이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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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아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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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둘이 열 개 아 어 구두랑 발목불에 쳤어 어 박수 옆에 박수 옆에 어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누가 누가 아주 거대게 워너배로 나를 찼어 뭔지 알아 야 이거 너무하다 에이 2배속을 약간 재치있게 0.6배속 이렇게 해줘야지 1.6배속 이렇게 하자 진짜 2배속을 둘러두셨네 저 이 춤이 2배속으로 할 수가 없는 춤이에요 1.5등을 다닐게 아 현재 5레벨 단계인데 포도알 차감하시면 더 쉬운 레벨로 재생해 드릴게요 다른 곡으로요? 같은 곡으로요 으하하하 이거 너무 똑같이 얘기했지 마 우리 안무 중에 안 빠른 게 없잖아 그래 방법이 없어 그나마 943이 제일 만만하긴 한데요 포도알 차감하고 4레벨 해보시겠어요 그럼 5개 걸고 그냥 발라드 곡으로 주세요 4는 몇 개가 차감되고 3은 몇 개가 차감되네 한 알씩 줄어들어요 4단계로 가자 10개만 있으면 룰렛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 해보고 안 되면 3단계 4단계 곡 4단계 하겠습니다 오케이 4단계 4단계 2배속을 정말 2배속을 했지 않네 안무를 이거 정확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박재명을 추는데 이거 3초에 렛츠가 없어요 3초에 렛츠고 1단계 어이구야 아 볼 수 힘든데? 1단계 3단계 3 & 2 2 타고 overtake 1 2 3 됐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이때쯤 빨라지겠지? 갈 수 있어 아 진짜 혀 자랐어, 혀 자랐지? 혀 자랐지? 아! 잠시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빨라진다, 빨라진다 좀만 쉬자 아 좀 차려주나 보다 아 좀 차려주나 보다 아 진짜 인정 하나예요, 이거? 인정입니다 돌릴 수 있다, 우리 룰렛 돌릴래요 약간 우리 춤 배속할 때 동작이 힘든 건데 힘든 건데 대형이 힘들다 맞아 동작할 때 빠르면 괜찮은데 유동할 때 빠르면 룰렛이 생각보다 작구나 귀엽다 아 우리 둘이 있긴 하구나 역시 10개짜리라 그런가 뭐뭐가 있는지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 읽어주세요 젤리 타임 릴레이 예교는 뭐죠? 핫도그 세트랑 핫도그 세트랑 뭐가 있어요? 단체 귀요미성, 릴레이 예교 이런 거 있는데요? 와 진짜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돌리겠습니다 치킨 치킨 하나, 둘, 셋 뿅 치킨 치킨 이상한 거 나면 딱 떨고 마음을 떨어뜨려요 젤리 타임 아 젤리 타임 젤리 타임 젤리 타임 또 이렇게 젤리 선물이 또 방금 단체 귀요미 손 걸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 보면은 이게 진짜 이게 넘어서 넘어갔네 그렇죠 이렇게 걸려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억울합니다 카메라 판도 한 번 안 되나요? 아 정말 잘 때려요 젤리 타임 진짜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아니 한 번 여기서 더 돌릴까요? 그것도 괜찮다 아 정말 근데 진짜 젤리 타임 아니 저희는 억울해요 근데 저희 정말 정말 공정한 게임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젤리 타임 후기 한 번 돌릴게요 네 돌려요? 그렇습니다 하하하하 나 한 번 돌리 나 안 돌리는데 아 못 보겠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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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있잖아요 저 혹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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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질문 질문 아까 근데 젤리 타임 진짜 걸렸었어요 카메라 확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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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만 소개해주세요 그냥 하자 아 그거 진짜 땡이었는데 하하하하 네 이게 몸은 이쪽으로 가있었는데 가리키는 건 그러면은 깨끗하게 다 했고 한 번 더 하세요 진짜 깨끗하게 이제 더러워요 저희도 젤리 타임 포기했잖아요 한 번도 안 하면 제가 결백하게 손으로 돌려볼게요 쌤쌤인 거죠 그럼 돌림판은 저희가 들고 있겠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진짜 할게요 진짜 제대로 해야 되나 진짜 핫도그 쓸 때 걸어놓고 하하하하 오 김조절 오 그렇지 와아아아 와아아아 오빠 원래 떨리 타임 타임 스티커 누구한테 가지고 태은이 것부터 다 붙이는 걸로 할까요 저 있어요 다음은 좀 쉬어가는 미션입니다 네? 이번 미션은 바로 파트체인지 댄스마스터인데요 쉬어가는 타임이라 했는데 왜 댄스가 나오지? 이름표를 뽑아서 해당 멤버 포지션에 안무를 추시면 됩니다 첫 도전에 바로 성공하면 포도알 8개 재도전 할 때마다 포도알이 2개씩 깎입니다 잠시만 잠시만 아니야 할만해 큰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면 돼 어 제발 다 자기 뽑아라 야 이거 쉽다면서요 할 수 있어 아니 할 수 있어 왜 왜 왜 좋죠 쉬어 쉬어 너무 쉽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이름표를 뽑아주세요 진짜 우리가 쓰는 이름표네 이거 막 뽑아야지 나 남는 거 하나만 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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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요 어쩐지? 대박 아 연준이 형 연준이야 태현이 태현이야 와 와 범규 휴닝카이 수빈 범규 휴닝카이 야 야 우리 둘은 나랑 휴닝카이구나 와 대박 나 수빈이야 아 또 휴닝카이구나 야 늦었어 그냥 야 내가 야 야 저 수빈이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깨끗하게 하자 나랑 연준이 형이 걸렸어야 했는데 하하하하 그럼 아니야 우리 깨끗하게 하자 우리 I want to be a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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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셨으면 도전 외치고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도전하자 네 네 야 나 어디냐 야 나 어디로 가 야 나 어디야 야 나 어디야 이거 안 돼 왜 나 했는데 저희끼리 작전 타임 주실 수 있나요 야 야 야 야 휴닝카야 처음에 이거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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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디로 가냐 오 자 모여볼까요 모여볼까요 이거를 우리 카운터를 세면에서 맞춰보자 한 번 맞추면은 바로 할 수 있어요 야 아니면 자기 파트 원래대로 하고 그 사람을 보자 파트인 사람이 얘기를 해주자 만약에 범규 형이 범규 형이 범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형이 무조건 뛰어놔 센터인 사람은 미리 말해줘 그냥 연습 연습 자 멤버들 지금 한 번씩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나 아는데 몰라 그니까 보고 하자 말해줘 I should I choose 전사와 악마 둘 전사와 악마 둘 부딪히면 자연스럽게 그냥 인사하고 갑시다 부딪히면은 하얘 하고 다시 가볼까요 네 도주야 아 엔젤 데뷔 어려워 안무가 거의 없어 공중 공중 오른쪽으로 하세요 그렇죠 그렇지 네 맞아요 뒤로 가요 맨 뒤로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맨 오른쪽으로 왜 내가 여기 있죠 형 여기 있어야 돼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 네.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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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 나와. 수빈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야, 내가 어디냐? 야, 내가 여기다. 안쪽으로 가지마, 안쪽으로 가지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복채, 복채. 복채, 복채. 야, 나 어디로 가? 나 어디야? 여기 맞아? 맞아요, 앞으로 축하하면 돼요. 그래, 오른쪽으로 가요. 맞아요. 아, 뭐야, 이거.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왼쪽. 그대로, 그대로 뒤로 가면 돼요. 그대로,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그대로, 그대로. 오케이, 오케이. 말해줘 할 때, 그대로 있으면 돼요. 뒤로 가면 돼요. 뒤로 가면 돼요, 뒤로 켜. 어, 고맙다. 들어와, 들어와. 이 친구야,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들어와, 지금 봐. 앞으로 가요. 여기야? 그렇지, 옆뼈. 그렇지. 앞으로 여기여, 여기. 앞으로 축하해. 맞아, 맞아. 자, 쓸게. 앉아, 앞에 놓고. 맞아, 우리 다 맞고 있어. 다 맞아, 다 맞아. 내가 이기는 거야, 내가 이번에는 이기는 거야. 맞아, 지금 맞아. 맞아, 지금 맞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왜 네가 이기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니, 가만있어, 가만있어. 넌 앞에서 해야, 지금. 그리고 나랑 손잡고, 나랑 손잡고. 튜닝 칼. 튜닝 칼 나랑 손잡고. 뛰고, 뛰고. 뛰고, 뛰고. 뛰고, 뛰고. 그렇지. 그렇지. 벽 쌓고, 벽 쌓고, 벽 쌓고. 너 맞고, 너 맞고, 총 맞고, 총 맞고. 안고, 형 밟고. 그냥 여기에서 죽이 있어. 앞에, 앞에. 저 갈게요,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범규야, 그렇지. 세빈이, 그렇지. 내가 여기야, 여기. 우리를 뺀 오른쪽. 야, 너 잘한다. 야, 나 어디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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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여기, 저 뒤에. 이렇게, 밖에 하고 있어, 밖에 하고 있어. 우리 맞아. 우리 이거 맞아. 맞다고, 맞다고. 벽 쌓고, 맨 몇 쪽. 그렇지. 맨 몇 쪽. 거기지, 그냥 앞으로 축하하면. 앞으로, 앞으로. 범규야 센터. 아니구나. 수민의 센터. 맞아, 수민의 센터. 이거 수민의 센터야, 수민의, 수민의. 좋아, 좋아. 왼쪽으로 벌려. 좋아, 좋아. 왼쪽으로 벌려. 좋아, 좋아. 아, 뭐야. 아, 죄송해요. 야, 우리 단번에 통하겠는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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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고. 수민이 나가. 환경 계속 왼쪽에 있으면 돼. 수민이 나가. 수민이 나가. 수민이 나가. 수민이 나가. 수민이 나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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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힘들어, 나야. 이것도 그대로 하다가 왓슈라이 치울 수 있을 때. 야, 일단 바꿔. 체명에서 바꿔. 체명에서 바꿔. 체명에서 바꿔. 체명에서 바꿔. 맞아. 그게 범규 센터야? 맞아, 맞아. 맞아. 형, 범규 형. 맞아. 맞아, 맞아. 형, 센터야. 나 센터야. 나 센터야. 형, 센터로 들어가.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맞아, 맞아. 뿔 만지라. 뿔 만지라, 뿔 만지라. 이거 하지 말고. 나 머리, 머리. 야, 잘한다. 야, 얘 또. 완벽했지? 야, 야. 진짜 수고했다. 됐죠? 넌 이 부분 진짜 잘했다. 진짜 끄덕끄덕 해주시면 봐주시면. 진짜 잘했다. 완벽했어. 와. 잘 참고. 와. 우리 이거. 야, 이거 짜잘 짜잘 해 봐. 웃는 채 애가 도와줄래. 자, 갖고 있어. 이거 막내들 성인 다 되고 나도 맞을까. 그럼 태연이 거를 먼저 채우는 걸로 할까요? 태연이 거 적으니까. 내 게 제일 적은 거. 범규 형부터 채우자. 그럼 범규 형부터 채우자. 범규 형부터 채우자. 범규 형? 범규 형. 자, 오늘 투 도착화 촬영 어땠나요? 네, 저희 또 이제 자체 예능은 또 처음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나요? 오, 이렇게 넘긴다고? 저는 이제 저희가 자체 예능이 생긴 것만으로도 너무해요. 기쁘기도 하고 되게 난이도가 엄청 높네요. 이제 다음 하나 때는 단단히 준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확실히 뭔가 자체 예능이라 그런지 정말 그대로 날 것에 것을 이렇게 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2배속이라고 해서 1.5배속에서 1.7배속까지 정말 2배속을 틀어버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또 포도 성형 모음을 저희가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저희 소원을. 맞아요. 이거를 소원을 생각하고 바라보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 내일 한강 가요 이렇게 되게끔 네. 잊고 살자. 저희 연준이 형 한강 보내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혹시 몰라요. 또 가면 재밌을 수도 있고. 시원할 때 갈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여름때 가면 재밌을 수도 있어요. 겨울인데? 시원하겠다. 엔딩멘트도 우리가 만든 걸로 가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추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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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